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진짜 둘 지금 보면서 골값 다 부들었냐고. 야 나도 똑같아. 사과야 사과야. 이러다가 회식해서 싸움 나는 거야. 사과야 사과야. 원래 미주 게스트가 부딪히면 어머. 왜요? 기대세요 기대세요. 기대세요 기대세요. 어 얘기해. 질문 있어. 질문해 봐. 너 여자친구 있어? 넌 아니야. 간신 꺼줄래? 야 내가 되겠다 걸? 이미주 까였다. 이미주 까였다. 이미주 까였다. 새로운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줘요. 공주하고 인경이 방어. 너 왜 내 옆에 앉는 거야? 너 진짜 아까에서 보니까 과관이야. 무슨 소리야. 이미주 까였다. 해? 야입니다. 당장 Player barrel programs 팀들어? 아이라이브 들어갈아 두부 하나야. 들어갈아